밖에서 먹고 오는데? 그러기로 했다네. 아, 왜 이랬다 저랬다. 기껏 불고기까지 해놨구만. 사도 노른이가 오기 싫다고 했겠지. 이제 우리 얼굴 안 보실 작정인가? 일부러 피하는 눈치 맞지? 아, 몰라. 아, 근데 호랑이 걔는 왜 그러고 다닌다냐? 아휴, 호랑 언니가 또 왜? 아, 금소방 밥 먹는데 쫓아간다잖아. 진짜 별꼴이다, 엄마. 아, 아니 사도 노른까지 계신데 자기가 뭐라고? 아니... 저... 우와, 할아버지 저놈아. 진짜 멋있어. 할아버지 저기랑 딱 맞는데, 맞는데. 어? 짠! 어? 잔디야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아, 아까 봤던 잔디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어머, 옥선생. 남친이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? 네. 장 실장님이 이 집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서. 호식이기엔 하여튼 돈도 없으면서 맛집은 다 깨고 있다니까. 홀! 쌤, 데이트예요? 지난번에 그 잘생긴 남친아저씨랑? 어, 어. 잔디야, 가자. 선생님,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. 네. 쌤. 아휴, 앉아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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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왜 안 오지?